상시 공략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테이블을 완성하시는 문제인데요. 수강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수강생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 필드는 수강생 코드 필드 선택하시고 필드는 기본적으로 0 숫자 반자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속성에 IMD 모드의 현재 한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0 숫자 반자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바이트씩 입력될 수 있도록 0와 숫자는 1바이트로 입력될 수 있도록 0 숫자 반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수강생 테이블에 대한 내용은 수강생 코드만 수정하시면 돼요.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강좌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강좌 테이블에 강좌 코드는 강좌 코드를 선택하시고 반드시 4자로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요. 글자 수를 4글자, 5글자 이렇게 제한을 두고자 할 때는요. NAN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NAN이란 함수 사용하시고 안쪽에다가 필드명 입력하신 다음에 글자 수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좌 코드 선택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에 오셔서 NAN이란 함수를 이용하셔서 강좌 코드 필드에 대해서 글자 수를 세웠는데 그 글자 수는 4글자라고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화면을 살짝 크게 이렇게 NAN 함수 이용하셔서 필드명 글자 수는 4글자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좌 테이블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왼쪽 상단에 저장 한번 하시고 유효성 검사 규칙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어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강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수강 내역 테이블에 맨 끝에 등록일 필드를 추가하고 맨 끝에다가 비고 아래에다가 저희는 등록일 필드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등록일을 입력하시고 등록일 필드를 추가한 후에 날짜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에서 날짜 시간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날짜 데이터가 0월 05일 같이 연도는 월 두 글자, 일 두 글자 형식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과 아래쪽에 형식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은 날짜 시간 선택하셨고요. mm월, dd일이라고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 이렇게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강 내역 테이블의 납부액과 그 다음에 미납액에 대해서는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0이 입력될 수 있도록 기본값에다가 0 그 다음에 미납액도 기본값에다가 0을 입력합니다. 납부액과 미납액에 대해서는 기본값을 0으로 설정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수강 내역 테이블의 비고필드는 비고필드는 255자 이하의 데이터가 입력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 화면이 살짝 네, 데이터 형식에 따른 필드 크기인데요.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은 짧은 텍스트입니다. 짧은 텍스트 그 다음에 6만 4천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것은 긴 텍스트예요. 현재 예제에서는 255자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255자까지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형식을 짧은 텍스트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형식 다섯 문항의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같이 살펴보셨고요. 현재 작업하신 수강 내역 테이블 저장 한번 하시고요. 네, 우리 짧은 텍스트로 수정했기 때문에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음 지시에 따라 수강생 정보점 텍스트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에 가셔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텍스트 파일 선택하시고요.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요. 데이터베이스 폴더에 상시 공략 문제에 현재 예제가 수강생 정보 텍스트 파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쪽에서는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문제에서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화면에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글자가 좀 깨져서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 고급을 클릭하셔 갖고요. 언어에서 위쪽에 코드 페이지에서 언어 아래쪽에 코드 페이지에서 유닛코드 utf-8을 한번 선택해 보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한글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굽은 기온 필드의 굽은 자는 신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신표를 선택하시고 첫 번째 행은 필드의 이름입니다. 라고 첫 행에 필드 이름 포함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액세스의 기본키를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의 기본키 추가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의 이름은 추가 수강생 정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쪽에다가 추가 수강생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닫기 한번 눌렀을 때 왼쪽에 추가 수강생 정보라는 테이블이 하나 더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데이터가 가져와서 테이블로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관계 설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하시고요. 현재 수강생과 수강내역 테이블이 있네요. 문제에서는 수강내역과 강좌 테이블입니다. 그럼 테이블 표시 한번 클릭하셔서요. 강좌 테이블 더블 클릭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릅니다. 수강내역과 강좌 그러면 위치를 수강생과 강좌 수강내역하고 위치를 살짝 옮기도록 하겠고요. 수강내역 테이블의 강좌 코드는 강좌 테이블의 강좌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강좌 테이블의 강좌 코드를 수강생 내역의 강좌 코드로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문제의 지시 사항에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참조의 필드의 값이 변경되면 관련 필드가 모두 값도 변경될 수 있도록 모두 업데이트 체크하시고요.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옵션은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 누르셔서 강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서 저장하시고 강계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DB 구축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폼의 그림 폼이 그림과 같은 형태로 표시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 관리 폼은 데이터 하나씩 표시가 되어 있는 단일 폼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본문에는 하이 폼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부분에 폼 선택기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형식에 가셔서 기본 보기를 현재는 분할 표시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단일 폼 형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단일 폼을 선택 두번째 폼 머리끌에 폼 머리끌에 CMD 조회라는 단추에는 포커스를 이동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에 가셔서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탭 정지를 아니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 해주시고요. 폼 머리끌에 CMB 강자 코드 CMB 강자 코드 콤보 상자에는 강자 테이블에 강자 코드를 연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우리는 강자 테이블에 강자 코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핵 원본에다가 거설을 두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그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강자 테이블을 더블 클릭 테이블 표시 오른쪽 닫기 강자 코드를 추가하시고 더블 클릭 하신 다음 위쪽에 닫기 버튼 눌러서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하이폼 바닥글에 하이폼 안쪽에 본문 영역 안에 하이폼이 수강 내역이라는 하이폼이 들어있고요. 폼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개수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언번에다가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도록 전체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카운트 함수 입력하신 다음 별표 그 다음 연결하겠습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이용해서 명자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TXT 개수 하이폼에 있는 TXT 개수의 컨트롤에다가는 등호 입력하시고 카운트 모두 세겠습니다.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하이폼에 하이폼에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폼을 선택하시고요. 안쪽에 있는 하이폼을 선택하시고 형식에 가셔서 탐색 단추 아니요 그 다음 레코드 선택기 아니요 더블 클릭하셔서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아니요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폼에 대한 작업하셨으면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강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본문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폼 디자인 도구에 서식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세 규칙을 하나 만드실 거고요. 문제에서 미나백 필드의 값이 10만 이상이면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식을 사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미나백이 크거나 같다 10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10만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셨다면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줄 넣겠습니다. 라고 각각 클릭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마지막에 한꺼번에 확인을 할게요. 수강내역 폼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세 번째 수강관리 폼에 수강관리 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수강관리 폼에 머리끌 영역에 다음 지시사항과 1번 문제 그림을 참조해서 단추를 만들라고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폼 머리끌 오른쪽에 보고서 실행이라는 단추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 단추를 클릭하면 매크로를 실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만들기 가셔서요. 매크로 클릭하시고 생성된 단추를 클릭하면 강좌별 수강내역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의 이름은 강좌별 수강현황 선택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합니다. 따로 문제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여기까지 작성하신 다음 저장을 클릭하셔서 현재 만드신 매크로는 보고서 실행이라고 입력합니다. 보고서 실행 그리고 나서 확인 오른쪽에 닫기 그 다음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네 번째 단추 컨트롤 클릭하시고요. 위치는 수강료 위쪽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단추 하나를 생성을 하시는데 마법사가 실행이 되면 취소 그 다음 속성 시트에 오셔서 이벤트에 클릭하면 저희는 조금 전에 만들어 놓으셨던 보고서 실행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모드 탭에 오셔서 이름은 cmd 보고서 보기라고 되어 있고요. cmd 보고서 보기라고 되어 있고 캡션은 보고서 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 크기인데요. 형식에 오셔서 글꼴의 크기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12라고 글꼴 크기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크기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적당한 위치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폰보기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설정한 내용 실행이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요. 미납액이 10만원 이상인 데이터에만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 하이폼에 대해서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 위쪽에 보고서 실행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강좌별 수강 현황 보고서가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수강 관리 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첫 번째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강좌별 수강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보고서 머리끌 컨트롤이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컨트롤을 이동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머리끌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머리끌에 있는 제목을 선택하시고 모든 페이지에 표시되도록 이동한다고 하시면 아래쪽에 페이지 머리끌 영역으로 아래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머리끌로 이동하시고 보고서의 머리끌의 높이를 0으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머리끌 선택하시고 높이의 값을 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같은 강좌 코드 안에서 정렬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면에 그룹함의 정렬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강좌 코드별로 오름차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좌 코드 안에서 정렬을 추가해서 수강생 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하여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다음 세 번째 강좌 코드 바닥글에 강좌 코드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첫 번째가 txt 납부액 합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납부액의 합계가 계산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납부액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 txt 미납액 합계에다가 컨트롤 원본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미납액이라고 입력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래서 강좌 코드 바닥글에 두 개 컨트롤에 대해서 각각 납부액과 미납액에 대한 합계를 구해주시고요. 다음 네 번째 본문의 데이터는 본문을 선택하시고 본문의 데이터는 홀수행과 짝수행이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다른 배경색 형식 탭에 가셔서 다른 배경색을 액세스 테마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테마 1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페이지 바닥글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 tx 날짜를 선택하시고요.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에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왼쪽 하단에 날짜 표시할 수 있도록 등호 입력하시고 데이트 함수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형식을 바꾸기 위해서 형식은 형식 탭에 가셔서 현재 제시된 그림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냥 숫자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날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섯 문항의 보고서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보고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저장 오른쪽에 닫기 버튼 누르시고 수강 관리 폼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수강 관리 폼이 로드 될 때 수강 관리 폼이 이벤트에 로드 됐을 때 온로드에다가 작성하실 거고요. 수강 내역 테이블의 강좌 코드가 수강 내역 테이블 수강 내역 테이블 잠깐 한번 열어볼게요. 수강 내역 테이블의 강좌 코드 강좌 코드는 AC01, VF01 문자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좌 코드가 잠깐 수강 내역 테이블 닫고요. 수강 관리 폼의 강좌 코드 이름이 강좌 코드입니다. 컨트롤의 값과 동일한 미납의 합계를 미납의 합계를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미납의 합계 컨트롤에 표시될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dsum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dsum 함수는 조건에 부합하는 레코드의 집합에 합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등호 입력하고 dsum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첫 번째는 합계를 구할 필드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미납에게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미납액을 넣으실 거고요. 두 번째는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테이블은 문제에서 수강 내역 테이블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은 강좌 코드가 우리 지금 현재 폼의 강좌 코드가 수강 내역 테이블의 강좌 코드와 같습니까? 단 컨트롤에 있는 형식이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 처리하셔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액세스에 오셔서 바로 텍스 상자에다가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작성을 할 건데요. 폼을 선택하시고 이벤트 탭에 폼을 로드했을 때 작성하겠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폼이 로드 됐을 때 txt txt 미나백 합계 컨트롤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요. distum 함수를 이용해서 미나백 필드에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테이블의 이름은 수강 내역 테이블에 가서 수강 내역 테이블에 가서 미나 필드에 데이터를 가져다가 합계를 구할 건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강자 코드가 강자 코드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 수강 내역 테이블에 수강 내역 테이블에 강자 코드와 그 다음에 수강 관리 폼의 강자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dsum에 대한 가로를 닫을 건데요. 이 비교할 강자 코드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입력하실 거고요. 문자 구분해 주실 거고 작은 따옴표로 끝날 수 없으니까 큰 따옴표 닫고 엠퍼센트 연산자 또 입력받는 값을 엠퍼센트 연산자 구분하시고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으니까 큰 따옴표 입력해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장 한번 클릭하신 다음 우리 수강 내역을 폼보기 가셔서요. 폼보기 가셔서 폼물 로드 딱 실행했을 때 아까 미나백 한 개에다가 표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음, 네, 그래서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모난게 커리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강좌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강좌 테이블에 강좌 코드와 강좌명과 그 다음에 수강료 까지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강좌 코드 강좌명 수강료 그 다음에 강좌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셨던 강좌명에다가 조건을 주실 건데요. 매개변수라고 하면 현재 표시되어 있는 텍스트 강좌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입력된 데이터와 일치하는 데이터만 추출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요. 강좌명의 일부를 전체를 강좌명을 다 풀로 입력하지 않고 일부분만 입력해도 해당된 강좌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앞에다가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시고요. 앞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엔퍼센트 연산자 마찬가지로 뒤쪽에 어떤 글자가 오더라도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앞뒤에 별표 넣으시고 라이크 연산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좌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 해당 강좌가 포함된 강좌에 수강료를 10% 인상된 레코드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테이블 생성하는 작업 하실 거고요. 테이블 생성하실 건데 인상수강료라는 필드 하나를 추가하고 나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 옆에다가 인상 수강료 네 수강료를 10% 인상한 것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그냥 직접 쓸까요? 인상 수강료 는 수강료 필드를 가져다가 10% 인상하겠다 라고 해서 1.1 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1.1 로 작성하셔도 되고 또는 수강료 기존 수강료 에다가 더하겠습니다. 수강료 테이블 에 값을 가져다가 곱하기 문제 남아있는 10% 는 0.1 입니다. 0.1 이라고 작성하셔도 됩니다. 나눠서 작성하셔도 되고 또는 수강료 곱하기 1.1 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건에 만족한 강좌명을 찾아서 수강료와 그 다음 인상 수강료를 10% 인상 수강료를 테이블을 생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쪽에 쿼리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테이블 만들기 그 다음 테이블의 이름은 수강료 인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현재 작성한 쿼리는요 수강료 조정 쿼리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저장하기 눌러서 수강료 조정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그 다음 결과를 잠깐 실행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 버튼 눌러서 강좌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리라고 문제에 나와있는 결과와 동일하게 표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리라고 입력하면 두 행을 붙여 넣었습니다 라는 표시가 되고요 이 한번 누르시면 왼쪽 테이블에 수강료 인상 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요 더블 클릭 하셨을 때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강좌 코드부터 인상 수강료 까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 닫기 변경된 내용 열 너비를 조절해서 메시지가 표시가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첫번째 쿼리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강생 수강 내역 테이블을 이용하여 수강 내역이 없는 수강생 을 조회하는 미수강생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강 내역 테이블에 없는 수강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를 대상으로 할 거 이즈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들기 코리 커리 인자 코리 이루니 히 코리 비밀 커리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커리 마법사에 가셔서 불일치 검색 커리 마법사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첫 번째 수강생 테이블에서 지금 만드는 커리는 R에서 선택한 테이블의 레코드 중 다음 화면에서 선택할 테이블의 레코드와 관계가 없는 레코드를 나열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을 하지 않은 고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강내역 테이블에 없는 수강생 테이블을 찾고자 합니다. 수강생 테이블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 어떤 테이블이나 커리에 관계 레코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수강내역 테이블에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어떤 필드를 가지고 비교할 건가 저희는 수강생 코드를 가지고 수강생 테이블의 수강생 코드와 수강내역 테이블의 수강생 코드로 가지고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그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수강생 코드, 수강생명, 주소를 테이블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한 필드에 배치를 하시고요. 다음 그 다음 이름을 미수강생 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마침을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수강생 코드 D013 수강생명, 소아진, 주소가 서초구라고 검색이 된 걸 조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 닫기 네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예 한번 눌러보시고요. 현재 작성한 미수강생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보기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디자인보기 클릭하셔서요. 현재 수강생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와 수강생명과 주소를 가져왔고요. 화면에 가져왔고 그 다음 수강내역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는 비어있는 내용만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닫아볼게요. 결과는 동일한데요.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그 다음 수강생 테이블과 수강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직접 작성하신다. 라고 하시면요. 수강생 코드, 수강생명, 주소를 가져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고요. 수강생 테이블에 없는 수강내역이 없는 수강생을 조회하려고 해요. 수강내역에 가서 수강생 코드를 가져올 건데요. 일단 이렇게만 한번 해보고요. 조인 속성을 수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폼을, 데이터 시트 보기를 통해서 잠깐 쭉 확인해 보시면요. 데이터가... 네, 지금은 모든 데이터, 일치하는 데이터만 나와요. 비어있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는데요. 얘를 조인 속성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현재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핵만을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수강생 코드에 비어있는 게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수강생 테이블에선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 수강내역에서는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째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서요.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해 보시고 아래쪽으로 수강내역 쪽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요. 이 분, 비어있는 부분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즈널이라고 조건을 직접 입력하셔서 이즈널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추출해 오셨고요. 이제 화면에 지금 수강내역 테이블에 수강생 코드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문제 제시한 결과와 같이 문제 제시된 결과와 같이 데이터를 추출해 오실 수 있습니다. 불일치 검색 커리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직접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저장하시겠습니까? 연습한 거라서 아니요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커리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그 다음 커리에 수강현황이라는 커리를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가져오실 필드는요. 강사명을 가져올 거고요. 강사명 그 다음 두 번째 수강인원수를 가져올 겁니다. 수강인원수 필드는 스트링과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강인원수 필드는 수강생 코드 필드를 이용하라고 문제의 첫 번째 제시가 되어 있네요. 수강인원수 필드는 수강생 코드 필드를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강생 코드 필드를 가져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강자 필드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 강자 필드는 강자명 필드를 가져다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필드를 가져왔는데요. 간단한 거 먼저 강자 필드는 강자명 필드를 이용하여 왼쪽에 4글자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강자라고 표시하고요. 그 다음 그럼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요.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강자명에 심표 4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4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좀 앞면을 좀 크게 해볼게요. 강자명에서 왼쪽에 4글자를 추출해서 강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일단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강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강자는 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 수강인원수 필드는 현재 중간에 있는 수강인원수 필드는 수강생 코드 필드를 이용하여 수강생 코드의 개수에 따라서 네모 문자표를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트링과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카운트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다가 수강인원수라고 입력하고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물론 잠깐만요.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이쪽에 요약에 가셔서 개수를 선택하셔도 되고 문제에 나와있는 함수 카운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수강생 코드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현재 우리는 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했어요. 위쪽에 요약에 가셔서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수를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이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요약에서 식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일단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고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시면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만큼 문자표 네모 문자를 반복해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시고요. 그 다음 문제 제시되어 있는 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표를 반복을 하실 건데요. string 함수는요. 첫 번째 개수를 구합니다. 개수는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구했어요. 두 번째는 텍스트 반복할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텍스트를 개수만큼 반복하여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3이라고 입력하고 반복할 텍스트를 별표를 넣었더니 3개의 별표가 표시가 되어 있죠. 같은 방법으로요. 현재 작성하신 수강 인원수는 카운트 앞에다가요. string이란 함수를 입력할 거고요. string, 가로 열고 개수를 먼저 표시하니까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다음 큰 다음 편 묶어서 한글 자음에 한글 자음 미음 입력하시고요.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 검정색 네모 선택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string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가로를 닫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해 보시면요. 아까 숫자가 표시가 되어 있었던 수강 인원수에 이렇게 문자표 네모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되셨다면 저장 오른쪽 상단에 저장 클릭하시고 현재 작성하는 커리는 강사별 수강 인원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세 번째 문제 완성하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요. 쿼리를 닥성하실 건데 크로스텝 쿼리입니다. 참조하는 테이블과 쿼리가 하나입니다. 그러면 쿼리 마법사 활용하실 수 있고요. 크로스텝 쿼리 마법사 선택하고 확인 저희는 수강 현황 쿼리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기에서 쿼리를 선택하고 수강 현황을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 왼쪽에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 현재 사용할 필드에 지역이 있나 봤는데요. 지역은요. 주소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주소를 선택하고 더블클립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행은 주소 주소를 가지고 지역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그 다음 지역과 강사별 강사라고 하면 강사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립 지역과 강사별 미나백의 학계를 구하라겠습니까. 미나백을 선택하고 총계를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버튼 그 다음 콜의 이름은 지역별 미나백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미나백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니까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실 거냐면 핵머리글에 합계 미나백은 있다가 미나백 합계라고 표시 수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 지역이 주소를 가지고 지역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지역은 주소 필드에서 구를 제외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현재 수강현황이라는 커리를 다시 한번 더블클릭 해보고요. 주소에 갔더니요. 주소 필드에는 서대문구 마포구 강동구 라고 되어 있는데 구자만을 빼서 지역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 닫기 오셔서 주소 앞에다가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잠깐 보셨던 스트링이란 함수 아래쪽에 보시면 리플레이스란 함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리플레이스 함수는요. 현재 텍스트1 텍스트2 텍스트3 텍스트1에서 텍스트2를 찾아가지고 텍스트3으로 변경하여 표시한다라는 함수입니다. 리플레이스 함수에다가 영어 이렇게 ABC부터 쭉 입력되어 있는데 JKL을 찾아서 JKL을 찾아서 별표 세개로 표시하시오라고 했더니 ABC 다음에 JKL 대신에 별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이 형식을 이용해서 같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 다음에 주소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리플레이스 PLACE 함수 이름 다음에 가로 열고요. 주소 필드에 가서 저희는 9를 찾겠습니다. 그 다음 9를 제외시키겠다는 얘기는 그냥 열고 닫고 공백으로 처리하시고요. 리플레이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셔서 지역 전체 레코드가 22개가 맞고요. 지역 강남부터 시작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미나베 학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른쪽에 그 다음 강사명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커리 작성 하는 4문제 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번 6번